17조원 협의서 제출 경국 재방안 영국 KF-21 구매 계약 체결 속보 영국 단독 결정 일본 프랑스 소집 하나가 세계 3대 에어쇼 중 하나인 영국 판보러 에어쇼에서 대한민국 항공우주 기술력을 선보인다고 22일 밝혔다. 독자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첨단 항공 엔진 프로토타입을 최초로 공개하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와 에스레이다. 소형사울성 등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겠다는 것이다. 하나는 22에서 26일 현지 시각 영국 런던 근교의 판보러 파움보러 공항에서 열리는 판보러 에어쇼 파움보러 에어쇼에 참가한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하나시스템은 약 60평 규모의 통합 전시관을 마련하고 그룹사 항공사업 통합 역량을 보여주는 에어존 에어존과 발사체 관측 위성 위성통신 서비스 등 종합 우주 솔루션을 제시한 스페이스 존, 스페이스 존을 운영한다. 에어존에서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정부와 함께 독자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첨단 항공 엔진 프로토타입이 최초로 전시된다. 첨단 항공 엔진은 KF-21 전투기, 무인 전투기 등에 탑재하기 위해 추력 1만 5천 파운드, LBF, 급 이상을 목표로 개발 중인 엔진이다. 하나시스템이 국내 독자 개발에 성공해 지난 5월 글로벌 방산기업 네오나르도사와 수출 계약까지 체결한 S-레이더도 선보인다. 경공격기, 무인기, 소형 항공기 등 각 항공기 특성에 맞는 다양한 S-레이더를 제시해 글로벌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항공기 생존을 위한 첨단 항전 장비, 친환경 항공기 핵심 구성품인 에너지저장 장치 SS, 수소연료 전지, 전기식작동기, 이맥 등 하나가 40여 년간 축적한 항공사업 통합 역량을 소개할 예정이다. 스페이스 존에서는 하나시스템이 최초 국산화한 소형사 위성으로 전장 상황을 관측하고, 2021년 투자한 유텔세 원앱, 유텔세트 원앱, 위성을 활용해 진행간으로 전장 정보를 공유, 대응하는 초연결 방산 솔루션을 선보인다. 특히 S-의성이 촬영한 국내 목포항, 미국 센트럴파크와 양키 스타디움, 두바이 팜 주메이라, 아프리카 아덴만 해역 등 세계 각지의 선명한 모습을 전시 현장에서 공개해 위성 관측 역량을 보여줄 계획이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체계종합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형 발사체 누리오 모형도 전시된다. 2022년과 2023년 연인 발사 성공으로 성능 검증을 완료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위성, 고객을 모집하고 국내 민간 위성뿐만 아니라 해외 위성까지 발사 서비스를 확대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하나 관계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주항공기업으로서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세계 무대에 적극적으로 알려 글로벌 사업 협력 기회를 확대해 나갈 것이고 말했다. 2. 미국 지켜주는 미사일. 일기당 163억. 비싸고 말 많은 SM-3 기철제에 밀다. 말 많은 무기를 드디어 도입하기로 확정됐다. 해상탄도미사일 요격 미사일인 SM-3 도입 사업 얘기다. SM-3는 말 그대로 해군 이지스 구축함의 발사해적 탄도미사일을 격추하는 무기다. 대한민국에서 고고도미사일 방어, K-SAD, 체계 못장케 찬성과 반대가 엇갈리는 무기로 꼽힌다. 사드 체계는 주한미군이 운용하니 한국 보유, 예정의, 무기론 SM-3가 논란의 중심에 있는 셈이다. 발단은 지난 4월 26일 제161회 방위사업 추진위원회 방추위, 에서 이지스함, K-Dex 배치에 탑재할 해상탄도탄 요격유도탄을 국외구매, FMS로 확보하는 사업 추진기본전략을 심해 의결하면서다. 사업기간은 2025에서 2030년까지며 총 사업비는 약 8,039억 원이다. 쉽게 풀자면 이렇다. K-Dex 배치는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 중 2022년 7월 28일 진수한 정조대왕함 DDG-995과 후속함 등 세척을 뜻한다. FMS는 미국이 동맹국과 우방국의 무기를 판매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미국의 해당 탄도미사일 요격미사일은 SM-3와 SM-6가 있는데 SM-6는 2023년 3월 13일 제150회 방추위에서 장거리함 대공유도탄 SM-6급 사업 구매를 결정했으니 남는 건 SM-3밖에 없다. 사업 추진기본전략이 도중 바뀌거나 고꾸라지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해상탄도탄료격유도탄은 그럴 가능성이 적다는 게 군 안팎의 예상이다. 방사청은 해상탄도탄료격유도탄 추가 답변 내용을 국방부 기자단에 뿌리면서 여러 군데서 나올 의문점에 대해 선제적으로 답변했다. 그만큼 민감하다는 의미다. 왜 이럴까? SM-3의 정식 고유명칭은 렘-161 스탠다드 미사일 스탠다드 미셀 3 2014년 처음 실전 배치됐다. 지난달 14일 현지시간 이스라엘 해안에 있던 미 해군 이지스 구축함 두 척이 SM-3 4에서 7발을 발사해 이란이 이스라엘의 쏜탄도미사일이 대기관에 재진입하기도 전에 요격했다. SM-3는 미국의 해상 미사일 방어체계 중 최강이다. 사거리와 요격고도가 우주 공간까지 뻗어나간다. 블록 B의 경우 최대 사거리 700km와 최고 요격고도 400km다. 블록 A의 경우 최대 사거리와 최고 요격고도는 각각 2500km와 1500km다. 그래서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까지 제한적으로 요격할 수 있으며 인공위성을 파괴할 수도 있다고 한다. 작전 영역도 매우 넓다. SM-3의 도입 필요성은 2013년 처음 제기됐다. 당시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고각으로 발사할 경우 이를 요격할 수단이 없다는 점이 지적됐다. 탄도미사일은 정상각도 30에서 45도로 쏴야지 가장 멀리 날아간다. 그러나 이보다 높은 고각으로 쏜다면 미사일의 고도가 높아지고 비행거리가 줄어든다. 대신 낙하 속도를 높여 운동에너지를 키울 수 있다. 처음엔 북한이 고각발사를 할 것이라 꿈도 안 꿨다. 그러나 2014년 3월 26일 북한은 준중거리탄도미사일 앰부암인 노동미사일 두 발을 고각 발사했다. 노동미사일은 1300km를 날아가는데 당시 사거리는 650km였다. 북한은 당시 핵탄도를 소형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유사시 탑재량이 넉넉한 노동미사일을 핵토발 수단으로 쏠 수 있다.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패트리언 미사일은 고각발사한 노동미사일을 요격하기가 어려웠다. 이 때문에 SM-3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고 2017년 정식으로 소요가 결정됐다. 익명을 요구하는 정부 관계자는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송영무 전 장관이 해군 출신이었다. 그가 SM-3를 갖추면 주한미군의 사대체례를 철수해도 된다고 주장했다. 고귀팀했다. 그러나 SM-3 사업은 2020년 방추위 안건에 오르지 못하고 장기 검토로 돌려졌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2019년 다양한 단거리탄 도미사일과 여기에 달 수 있는 전술 핵탄두도 개발하기 시작했다. SM-3가 비싼 데 비해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연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변수는 중국이다. 중국은 관영 언론을 동원하며 SM-3를 해상사드라고 비난했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사드체계 배치 이후 나빠진 한중 관계를 개선하려고 많은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으며 중국을 자극할 수 있는 SM-3 사업을 일단 접는 것도 그 같은 노력 중 하나였다. SM-3는 블록 B와 블록 A 두 종류가 있다. 블록 A는 단종됐고 블록 B는 2013년 개발이 취소됐다. SM-3는 미국의 방위산업체인 알테스가 생산하는데 블록 A는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도 만든다. 1999년 미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미사일 방어체제를 개발하기로 한 합의의 결과다. 앞서 1998년 8월 31일 북한은 대포동 위로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 미사일이 일본 열도 위로 넘어간 게 계기였다. 블록 A 연구는 2006년 착수됐고 2018년부터 실전 배치됐다. 일각에선 블록 B 생산라인이 폐쇄됐으니 웃돈을 줘 생산라인을 복구하거나 블록 B를 사오는 방법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블록 B는 일본의 기술과 부품이 들어갔기 때문에 한국이 사용하기가 꺼려지며 일본도 한국 수출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란 논리다. 미국의회 조사국 비싸니 블록 B를 더 많이 들여오는 것이다. 또 블록 B는 이지스 구축함 뿐만 아니라 미국의 하와이 유럽의 폴란드와 루마니아에 배치한 지상형 이지스 체계인 이지스 어쇼어에도 들어간다. 그리고 한반도를 방어하는 데는 블록 B로 충분하다. 아니 충분하고도 남는다. MDA의 예산 요구안을 분석하면 블록 B는 일기당 가격이 1200만 약 163억원 1500만 달러 약 205억 수준이다. 한국이 이 값으로 사온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SM-3는 상당히 고가다. 그런데 SM-3는 최소 고도 80km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다. 반면 북한이 유사시 한국을 타격할 북한판 이스칸데르 화성-11가 KN-23 북한판 에이테쿰스 애닉메스 화성-11가 KN-24 초대형 방사포 KN-25 등 단거리탄도미사일 SRBM 삼총사는 고도 60km를 넘지 못한다. 북한이 최근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순항미사일인 화살과 불화살은 낮은 고도로 날아간다. 북한은 이들 미사일의 전술 핵탄도인 화삼-31을 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SM-3의 소요를 처음 제기했던 2013년만 하더라도 북한이 한국을 핵공격하려면 전략 핵탄도를 단 준중거리탄도미사일 말비엠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고각을 쏴야만 했다. 하지만 2024년 현재 북한은 핵옵션이 다양하다. 군 소식통은 북한이 고각발사를 감행하더라도 사거리 때문에 수도권이 아닌 남부지방에 떨어질 수 있다 하며 주한미군의 사드체계나 군 당국이 곧 배치할 장거리 방공체계 L3로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2017년 국방부의 KMD 보강을 위한 해상탄도탄 요격 유도탄의 효용성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북한은 고각발사로 사드체계를 무력화하려고 하는데 SM-3가 고각발사를 방어하는 데 가장 유리하다. 또 정상각으로 발사한 거의 모든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상승단계부터 요격이 가능하다. 또 다른 군 소식통은 북한은 SRBM 3총사 순항미사일을 고각발사와 함께 동시다발 섞어 쏘기를 계획하고 있을 것이라며 SM-3는 이때 기념한 무기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8월 한미일 정상은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증강된 탄도미사일 방어 협력을 추진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한국은 SM-3로 1을 실행하려 한다는 해석이다. 더 나아가 미국의 자국의 MD에 한국과 일본을 끌어들인다는 구도다. 한마디로 한국과 일본이 미국을 지켜주는 셈이다. 이를 위해 한미일은 연합미사일 방어 훈련을 열며 지난해 12월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체계도 가동했다. 이에 대해 방사청은 SM-3과 북한 미사일을 한반도 상공 중간 단계에서 요격한다고 해명했지만 충분치 않다는 분위기다. 일단 한국의 SM-3는 발사 권한이 한국 대통령에게 있다. 미국 대통령이 발사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한국 대통령이 유사시 한반도로 보내질 병력과 무기가 모여있는 해외 미군 기지를 지켜야 한다고 판단하면 미국을 위해 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한국의 이익을 가져온다면 말이다. 군 소식통은 한국의 SM-3를 미국의 MD에 편입하려면 해군 이지스 구축함이 합동교전 능력 CC 을 갖춰야 하는데 아직 도입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한국의 SM-3과 중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을 격추할 순 없다. 중국이 미국의 ICBM을 쏘면 북극을 거쳐 미 본토로 간다. SM-3과 사거리가 길더라도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한국 영해에서 요격할 수 없다. 오키나와 괌 하와이로 날아가는 탄도미사일을 격추하려면 해군 이지스 구축함이 제주도에서 한참 남쪽으로 내려가 동중국해의 자리를 잡아야 한다. 또 다른 소식통은 미국은 괌에도 이지스 어쇼어를 추가로 배치하고 있으며 인도 태평양의 탄도미사일 방어 뱀디 체계를 탑재한 이지스 구축함을 늘리고 있다며 일본은 해상자위대의 이지스 구축함 8청 모두 SM-3를 구비하며 이지스 어쇼어의 해상형인 이지스 탑재 호위함도 계획고 있다고 말했다. ... ...